자표 북위 35도 5분 9초 동경 128도 5분 55초 북위 35.08583도 동경 128.09861도 35.08583 128.09861 사천향교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조선시대 향교이다. 1983년 8월 12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하고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기관이다. 조선 세종 3년에 세워 유교를 공부했던 곳이다. 세종 22년에 향교 관계자들의 거처인 칫성재, 학생들의 거처인 동서재, 공부하는 장소인 명륜당, 휴식공간인 풍화루를 새로 지으면서 이름을 수학원학사서재로 바꾸었다. 조선현종 5년에 안해원이 유교진흥을 위해 성현들을 모시는 대성전을 세우면서 비로소 교육과 제사를 겸했던 향교의 제재를 갖추게 되었다. 여러 차례 보수했으며 현재는 동재를 없애고 풍화루를 폐쇄했으며 외산문을 통해 출입하게 하고 있다. 공부하는 곳인 명륜당의 앞에 사당인 대성전이 뒤에 있는 전학구묘의 형태로 향교의 일반적인 배치를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정노비 등을 지급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가보개혁 이후 제사만 지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